최근 전자광고 산업에서는 15세의 신예 가수 김다현과의 협력 권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다현은 무대에서의 재능을 입증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참여하는 광고 캠페인을 통해 공중과 소비자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김다현은 그녀가 광고 모델로 활동하는 모든 제품이 빠르게 매진되고 인상적인 매출을 기록함으로써 핫한 존재감을 증명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전자산업의 대기업인 삼성과 엘지의 관심을 끌었고 두 회사 모두 김다현과의 매력적인 광고 계약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김다현은 삼성과의 협력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큰 광고 수수료가 합의되었으며 이는 삼성의 김다현 광고 모델로서의 능력에 대한 강한 신뢰를 나타냅니다. 이번 결정은 김다현의 광고 업계에서의 위상을 확립하는 동시에 삼성 측이 그녀의 매력과 고객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김다현은 삼성의 새로운 스마트폰 라인을 대표하게 될 것이며 이 제품은 중장년층을 겨냥하여 올해 말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선택은 삼성의 정교한 마케팅 전략을 반영하며 김다현의 젊고 역동적인 이미지가 이 고객층과의 연결과 흡입력을 창출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김다현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닙니다. 그녀는 다양한 예술 활동과 소비자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능력으로 음악과 광고 두 분야에서 점점 더 자신의 위치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삼성과의 협력 결정은 그녀의 경력에 큰 전환점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녀가 지닌 영향력의 가치를 입증하는 사례입니다. 이 결정은 김다현에게 미래에 많은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뿐만 아니라 삼성과 같은 대기업과의 협력이 그녀의 이미지와 브랜드를 높여주며 공중과 팬들 사이에서 확고한 위치를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는 김다현이 가수 외에도 다른 기술을 배우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그녀가 전방위 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